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 구약 성경으로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9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처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해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아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죄 처리 방법, 죄 처리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은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다른 인간을 무참하게 쳐서 또는 찔러 죽이는 살인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장면입니다. 오늘날 만약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 시체가 발견된다면 아마도 가장 먼저 경찰이 나와서 사건 현장의 바운더리를 통제할 것입니다. CSI와 같은 범죄 조사팀이 나와서 시체와 현장의 조사를 시작하겠죠. 조사의 목적은 결국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살인범을 찾기 위해서일 겁니다. 헌데 살인 용의자가 아무도 나오지 않는다면 수사는 확대될 것입니다. 주변에 CCTV 영상을 모으고 지문 채취, DNA 검사 등을 통해 진범을 찾기 위한 조사가 시작되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던 그때에는 그렇게 살인자를 찾을 수 없는 시체가 나타난다면 어떠했을까요? 범인의 모습을 찍은 동영상도 찾을 수 없고 지문 채취, DNA 검사도 불가능했습니다. 사람도 없는 들에서 시체가 발견된다면 그저 시체의 장례를 잘 치루어주는 걸로 사건이 일단락되었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경우, 바로 살인자를 찾을 수 없는 시체가 들에서 발견되었을 때 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아주 자세한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절차들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무엇을 중요시 여기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비록 범인을 찾을 수 없는 살인사건이 일어났더라도 범인은 찾기가 힘들지라도 살인으로 인해서 일어난 죄를 잘 처리해야 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즉 살인사건의 궁극적인 처리 방법은 그 죄를 잘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일어난 살인이라는 엄청난 죄를 그냥 두지 말고 잘 처리해야 함을 알려주셨죠. 먼저 본문을 통해서 시체가 발견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했는지를 알아봅시다. 먼저 들에서 발견된 그 시체와 가장 가까운 성읍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거리를 재서 어느 성읍이 제일 가까운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성읍의 장로들, 즉 그 동네의 리더들이며 제일 어른들이겠죠. 이분들이 참여해서 이 일을 처리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중대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바라보시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들은 했어야 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해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즉 그 살인죄를 대신하여서 암송아지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송아지의 시체에 위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8절 그래서 바로 그 살인으로 인해서 일어난 죄가 자신들의 죄가 아니며 그 죄에 대한 값을 암송아지가 대신 받아 죽었음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8절 하반절에 보면 그 피 흘린 죄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사함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대속입니다. 죄를 지은 자 대신 하나님에게 정의를 요구하는 피의 아우성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는 대속의 원리이죠. 그리고 이 암송아지는 바로 그 대속 제물이 됩니다. 결국 오늘의 이 본문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인자를 찾을 수 없다 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마냥 넘어가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비록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모르고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죄 앞에서 철저하게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심판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억울함을 맡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는 것으로 재판장이 되지 말고 공의로운 정의로운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겨라. 로마서 12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갚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정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죄에 대하여 철저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조금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진짜 범인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을 잡고 그 사람에게 벌을 줘야지 왜 아까운 그 암송아지를 죽이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다 마음으로 살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런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기는 커녕 마음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상상 속에서 살인하는 게 그게 우리 아닙니까? 단지 시간이 지나서 그것들이 잊혀지고 우리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 우리 모두가 죄인 중에 죄인이오 괴수 중에 괴수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대속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우리를 위한 희생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 때문에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암송아지가 그 살인의 죄 때문에 대신 죽은 것처럼 우리에게 대속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른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암송아지의 죽음과는 다르게 완벽한 제사 그리고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우리의 죄의 형벌인 죽음에서 구원하였고 다시 한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그 어떠한 것도 끊어놓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비록 죄가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은 방해를 못하지만 죄는 참으로 강력합니다. 죄는 참으로 강력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지는 못하지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듭니다. 구약에서 다윗보다 하나님과 가깝게 동행한 인물을 찾기는 힘들죠. 하지만 그에게도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아를 전쟁으로 몰아내 죽게 하고 그 안에 바세바를 취한 일이었죠. 그때 선지자 나단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나단을 통화해서 그를 꾸짖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다윗은 그가 저지른 죄가 인간들의 눈만 가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의 입만 막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결국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거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10편 51편 9절에서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의 얼굴이 죄 앞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얼굴을 맞대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 앞을 그 죄가 가로막고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바로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죄가 그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하지 못하고 다윗의 예배와 다윗의 영적인 생활을 끌어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그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죄를 잘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죄, 그 죄들을 잘 처리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셨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나의 잘못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입으로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는 겸손의 자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드는 신자의 당연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으며 내가 한 실수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함받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예배의 역사를 보면 전통적인 예배의 순서 초반에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게 confession of sin, 죄의 고백입니다. 공동체가 예배를 들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아는 죄, 기억하지 못하는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모르는 내 마음의 들에, 내 마음의 들판에 엎드려져 있는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 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감격의 예배를 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더욱 친밀함을 맡고 있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더욱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더욱 깊은 예배의 감격을 누리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삶의 죄를 잘 처리합시다. 내 마음속에 엎드려져서 악취를 풍기고 있는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과 우리, 우리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 여러분, 부탁하십시오. 혹시나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 나는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죄가 내 삶속에 있는지, 그런 것이 있다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것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들 그 예배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은혜, 더 깊은 친밀한 교제를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죄를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는 것이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의 죄가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셔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주님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주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불쌍한 죄인 불쌍한 이 괴수를 주님 받아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죄를 고백하며 자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말끔히 씻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배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선교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단기 선교의 길이 막힌 지금 이때에 주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선교를 향한 갈급함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 마음이 우리의 이 기도와 헌신이 쌓여져서 정말 폭발적으로 선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선교를 향한 그 마음을 더욱더 깊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